기업들은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또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더 오를 게 확실시 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와 소비를 더 줄이는 이른바 돈 매경화 양상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신용등급 AA-인 SK리츠는 960억 원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5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같은 교보증권은 지난달 초부터 회사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최근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수요가 얼어붙은 가운데 금리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년 전보다 37% 줄어든 5조 3,4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신용등급 AA-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연물 금리는 연 5.44%, 연초보다 3%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거나 비슷합니다. 이미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 가계대출 규모와 비슷한 약 695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대기업 그룹 중 삼성과 현대차 등 8개 그룹의 부채 비율이 1년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이번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기업 10곳 중 한 곳 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것으로 봤습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